안녕하세요 곽바렐라입니다 오늘은 저랑 함께 수원한 고래 한 그릇 드시러 가시죠 북강릉 아이시를 지나 차로 10여분 정도 가면 사천왕이 나옵니다 바로 사천왕에 위치한 고래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늦게 가도 재료가 다 떨어져서 맛볼 수 없는 이 집은 제가 가본 물의 집 중에서도 맛집으로 손꼽히는 집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보다 이른 11시쯤 제가 도착을 했는데요 벌써 수조안의 지루가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오늘 먹지 못할 뻔 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보았던 대비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자미와 오징어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저랑 짝꿍은 가자미 물회를 시켰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구렁미용국도 한 그릇 시켰습니다 밑반찬은 깍두기와 가자미 식혜를 포함해서 6가지 정도 나오고요 그럼 저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hilosophicalивает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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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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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